무한 신뢰와 단단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픽은 자문에는 여섯 개의 묶음이 있고 자문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장으로 되어 있죠? 여섯 개 묶음이 되는데 큰 묶음, 작은 작은 묶음 그렇게 세 개가 있고 또 큰 묶음, 그리고 작은 작은 이렇게 세 묶음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큰 묶음은 1장 1절부터 22장 16절 오늘 읽기 전까지 제일 큰 묶음이에요 22장이니까 가장 큰 묶음이겠죠 자문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다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언약 안에서 봐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언약의 빛 아래서 이 내용을 봐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묶이예요 22장 16절까지 그 다음에 작은 묶이가 두 개가 있는데 오늘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17절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래서 24장 22절까지 가고 또 세 번째 묶음이 2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지 않아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뭉치 두 개가 또 있어요 분명히 다른 출처로 나온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큰 뭉치 작은 작은 뭉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가 그것도 역시 솔로몬의 자문이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이에요 25, 26, 27, 28, 29 큰 뭉치죠 두 번째는 큰 뭉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작은 뭉치 작은 뭉치가 30장과 31장인데 30장은 아굴의 자문이다 또 31장은 르웰 왕 누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솔로몬으로 보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르웰 왕의 어머니가 준 자문이다 그래서 작은 뭉치 하나하나 구조는 6개 뭉치라니까요 다시 정리되죠 제일 큰 뭉치가 1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큰 뭉치 그 다음에 작은 작은 지혜자의 말씀이다라는 게 두 개가 끼어 있고 또 큰 뭉치가 솔로몬의 자문인데 히스기아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25부터 29장까지 5장 그리고 작은 작은은 아굴의 자문 르웰 왕 어머니의 자문 그래서 30장과 31장 이렇게 작은 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 뭉치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뭉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명심보감 보듯이 명심보감은 고려말 충렬왕 때 추적이라는 사람이 모아놓은 거라며 중국에 있는 명언들 그래서 명심보감하고 형식상 되게 비슷한 게 자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창기 때는 명심보감 보듯이 자문을 봤다고 그건 뭐예요 윤리도덕 그런 거죠 그거 아닙니다 자문에 보면 목적이 있죠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와를 경애하는 게 뭐겠습니까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문을 예수님으로 푸는 걸 그걸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외워두십시오 요한복 5장 39절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구약이겠죠 영상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구약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구약에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해석을 해야 올바른 게 되지 명심보감 해석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신뢰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구호를 외치는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또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선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부르심으로 사는 것 그게 자문을 볼 때에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두 번째 뭉치를 넘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섯 개 뭉치가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지고 해석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묶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들으라부터 시작돼요 듣는 게 쉐마잖아요 우리가 순종의 시작은 듣는 거다 듣고 여기 보니까 17절, 18절에 동사가 4개 나오는데 들으라 그다음에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원래 원문을 보니까 배예요 배 배에 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어요? 서양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고 그러고 하트 그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영혼이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라고 묘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장, 어떤 때는 콩팥 어쩌면 어떻게 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자가 꼬일 정도로 영혼의 힘을 다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게 힘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 비슷한 게 나온 게 어디 있죠? 예수님도 히브리 전 개념으로 설명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올라요? 그 배에서 그 배가 여기서 강이 흐른다 꼬르락 꼬르락 나간다 그게 아니라 영의 영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를 영혼이 있는 장소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히브리 개념은 배예요 배 배에서 영혼의 좌소다 그다음에 다음절에 18절 보니까 그 배에다 둔 것을 보존하고 그러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비도 의에 이르고 마음이 여기 창자거든 입으로 씨나요 구원에 이르니라 그게 다 히브리 개념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유태인들은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쉐마 잘 듣고 들은 걸 통째로 외워버렸죠 그래서 10살 되면 다 외우고 그래서 우리 화니 크로스비 살폈는데 아마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것 같아 맹인이 됐더니 10살 때 구약의 첫 번째 성경 4개를 외웠다 그러니까 모세우경 중에 4개겠지 4개 빼고 아마 신약 보금서를 다 외웠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우경은 다 외웠어요 10살이 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애들이죠 다 외우고 난 다음에 12살 때 성인식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기 교육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암성 교육이 최고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암성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기만 하고 암성 잘하는데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 죽이고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19조로 가야 돼요 여와를 의뢰하는 거 신뢰하는 거 의뢰하는 거 예수님이 믿는 거죠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째하다 이게 베라 그랬죠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이걸 그대로 한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19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그러니까 여와를 의뢰한다 예수 앞에 무릎 꿇은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 예수님을 신뢰한다 이게 우리 선악가 이후에 우리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선악가가 뭐예요? 우리 선악가 이후에 다 범죄한 인간들 아니에요 선악가가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그냥 놔두면 다 선악가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실력이 늘고 경험이 늘고 또 힘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 연륜도 있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믿음이 떨어져요 나이 든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 잊지 말아요 저분은 저렇게 오래 인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이 좋아지겠지 안 그래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경험이 늘면 늘수록 체험이 늘면 늘수록 자기를 믿어 나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했어 이런 소리 맨날 하는 분들 있죠 산전, 수전, 공중전 뭐 이제 잠수함은 안 타나? 수중전은 안 하나? 그렇게 말하는 장론인들 되게 많아요 다 꽝들여요 꽝 주님 의례함이 없고 막 소리 지르죠 내가 옳다고 엉터리죠 그런 권사님들 뭐 이거 되게 많다고 목사도 낍시다 목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꽝이에요 꽝 그거 아니죠 저는 543장이 너무 좋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내가 힘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할 것뿐이라고 무슨 일을 옛날에는 당해도 만나도인데 옛날 찬송에는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뭉치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그거죠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도 주님 의지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의지하고 젊었을 때도 의지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연륜이 있잖아요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힘이 생겼는데도 자기 멋대로 성전 짓고 싶으면 짓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거기 어디 교만함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편 131편이 너무 좋다니까요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의지하는 것 같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가 원하는 위대한 일 꿈과 비전으로 포장된 내 야망과 욕심 그거를 안 살겠다는 거예요 불우심으로 살겠다는 거죠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영으로 듣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세 영으로 듣는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들을 때가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고 또는 원 오브 여기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나 하나 그게 아니고 오직 내게만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고 주민이 내게만 말씀하실 때 그게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를 경험하셨죠 그게 영으로 듣는 거예요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20절과 21절이네요 읽겠습니다 내가 뭐랄까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를 위해 기록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하신 말씀이다 그게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답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응답해야 되겠죠 대답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마지막 파이널 목표가 뭐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 예수님 의지하는 거 그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가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화해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라 쭉 보면 성문이라는 게 재판하는 곳인데 약한 자를 탈취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겠다 뭐 그런 거죠 이거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놈이 그 나쁜 놈인데 여기 보니까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게 사실 난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피해자로 읽느냐 가해자로 읽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는 뜻은요 뭐 힘들게 생각하지만 내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어떤 두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가 피해를 입었고 저 놈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가해자야 네가 가이냐 상대가 아벨이고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의식 가는 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피해자 의식은 뭐죠? 이거는 회개가 안 돼 피해자는 절대 회개가 안 돼 그런데 피해당인데도 무슨 회개를 해 원망이 있을 뿐이지 억울함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가해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를 보면 베드로 설교 오순절 설교에 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말씀 듣고 있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들은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얘기하고 돌아오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사회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가해자 이걸 꼭 명확히 알아야죠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런데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맨날 억울하고 분노심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잠깐 화내는 사람 있죠? 막 화를 내고 또 하나는 억울하대요 울분이 많아 울분이 그거는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24절 25절에 갑니다 24절 25절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용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 사람은 뭐예요? 왜 분노하죠? 억울하다예요 억울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와 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제 자기의의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거 잘못한 놈인데 그거 가서 한번 봐요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보면 저게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억울해 그리고 분노하고 울분을 못 참고 주먹으로 벽치고 손 다치는 사람도 봤어 은혜도 지지리도 못 받은 거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니까 계속 그러는 순간에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억울한 거죠 집안의 탕자 그 형도 그러잖아요 맨날 억울하다 분노하고 자기가 가해자인 걸 모르고 사도바울도 열심을 다해서 피빡했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다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로 분을 품지 말라 자기 의를 가지고 잠자리 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잠자리에 들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잠자리 들어야죠 하나님 이거 자고 난 다음에 은혜로 채워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그런데 믿음이 없고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계속 피해자래 자기 피해자고 억울함과 분노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들어야 돼요 영어로 하나님께서 직방 들으면 내가 가해자입니다 어찌할꼬 불쌍하게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받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오래 참음과 용서 새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가능해지죠 26절 27절 이것도 명심보가 같이 읽지 말라고 보증서지 말라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약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1차적인 의미 보증서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네가 보증설 능력이 안 된다 네 주제에 무슨 보증이냐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보증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인생도 보증이 안 되는데 나도 내 인생을 제대로 변화 못 시키는데 누가 내가 뭐 딴 사람을 뭐 어떻게 변화시켜 내가 딴 사람 보증을 어떻게 하세요 내 인생도 보증 못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돼요 나도 장담 못 하는데 남의 인생을 어떻게 장담을 해 네 주제에 너나 잘하세요 그 뜻이 1차적인 뜻이고 두 번째는 보증서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말도 안 되는 놈을 위해서 보증서신 분이 있죠 예수님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만 뽑아서 본다 그러면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보증설만한 존재입니까? 우리 보증서면 무조건 존해예요 우리 보증설만한 인격도 못 되고 나쁜 놈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보증섰죠 보증서도 결국 죽었잖아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렇죠 죽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함부로 내 능력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보증선다 이런 건방진 소리 하지마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치는 용서와 사랑을 주셨어 알아요 그 사람 보증서면 나 어려움 당한다는 거 근데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성기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저 인생에서도 몇 번 보증섰어 그래서 그리고 진짜 손해도 본 적이 있었고 그거 무조건 나쁜 건가요 그거를 보증서지 말라가 아니라 그건 사랑이지 알아요 희생인 거 대개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증서지 않나 아니 뭐 물질적인 거 말고 인생에 보증을 서잖아요 사랑하니까 저는 이것도 싫어하네요 보증서는 게 뭐 딴 겁니까 뭐 그룹에서 죽는 거지 희생당하는 거지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내 인생에 살면 우리 엉터리니까 보증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도도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마땅히 구알받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성경장에 가보면 맨 속을 일이야 맨 속을 일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면 여러분 너무 잠깐만 이렇게 율법의 잣대를 놓고 저거는 싸가지가 없어 저거는 인간미가 없어 그러지 말라고 그게 우리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증서 줬는데 우리도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가서 하는 일이 딴 거 있나요 믿을 게 못 돼요 속았어요 말도 안 되는 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카운터파트예요 그럴 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보증 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체력이 되고 이 정도 건강함이 있잖아 좀 당하자 그런 거죠 가서 당하자 그리고 안아주자 그거지 우리가 머리 나빠서 속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보증서 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서받은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제 남은 힘을 가지고는 좀 당하고 살라고 속고 살라고 그런데 그중에서 또 나같이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같이 건진받은 사람들 그게 사역이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뭐냐 지게석 옮기지 말라는 얘기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건 뭐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그러니까 불의심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욕심이 있으니까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잖아 나보세 포도는 뺏듯이 아압이 그러니까 인생이 잘 사는 길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 그게 재능이거든요 재능이 뭐라 그랬어요? 재능, 은사 쉽다니까요 나는 쉬운데 남은 어려운 거 그게 재능이에요 한눈 팔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재능 가지고 미친듯이 집중해요 미친듯이 그럼 못 당한다니까 그래서 인생 간단해요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내가 좀 쉬운 게 뭔가 때마다 틀려요 20대 때 쉬운 게 있고 30대 때 쉬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잖아 쉬운 게 쉬운 거를 미친듯이 집중하는 거예요 미친듯이 저는 오랫동안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설교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노력하고 집중하면 설교에는 웬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어 그거 미친듯이 집중하는 거예요 딴 거 말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교만한 얘기인가 여기 있는 우리 아줌마가 한 달 설교 준비해서 저만큼 못할 걸 맞죠? 조집사님 인정을 안 해 저 교만해서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잘할 것 같죠? 대신에 조집사님만큼 내가 노래 한 달 연습한다고 저거 비슷하게 못해요 집사님 비슷 무례하기도 못해 난 또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재능 내가 쉬운 거를 미친듯이 집중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부르심 따라 사는 거라고 그런데 지게석을 옮기는 건 뭐예요? 욕심부려가지고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거 거북이가 육지가 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게 지게석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거 아닌 거 탐욕 부리는 거죠 난 이렇게 지게석을 옮긴다고 그럴 때 생각하는 게 중국이 생각나요 중국 중국이 저거 망하려고 환장을 했는가 봐 내가 중국 사람이라면 나를 놓고 회귀하겠어 필리핀 앞에도 인공성 하나 만들어놓고 점 하나 찍어놓고 내 땅이라고 그러고 베트남 앞에도 그 앞바다 가서 섬 하나 점령했지 내 땅이라고 그러고 맨날 싸우는 거야 뭐 어디 땅도 지 땅이라고 그러고 인도네시아 앞에 가서도 뭐 점 찍어놓고 내 땅이라고 그러고 뭐 하는 짓들이야 뭐 하는 짓 천벌을 받으려고 그렇죠? 인공성 만들어놓고 섬구고 내 땅이라고 중국만 잊지도 않아요 중국만 내가 볼 때 중국은 그 멘탈이 중화사상 자체가 내가 볼 때 그거 반성경적이야 그게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어요 자기 중심 아니야 중심 깨는 게 문제인데 이건 뭐 피 속에 자기 중심이 흐르고 있어 그거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어 진짜 박살이 나야 되는 거지 깨져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소중화 그랬잖아 중국어 본단다고 성리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니까 조금 힘 세지면 우리 중심이 된다니까요 중국만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중국 피가 약간 있어 우리 얘기도 빨리빨리 깨버려야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뭐 심만 있으면 교세 확장 그래가지고 남의 거 다 도수실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쉽게 말해 쉬로 오세요 쉬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수술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는 쉬로 오는 거예요 쉬로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안병동에 있던 분이 글을 썼어 그 의사인데 안병동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잠을 안 잔대 잠을 암 걸린 사람의 특징이 2시 3시 돼도 잠을 안 자고 그때쯤 잠을 잔대 까박 까박 대신에 암 안 걸린 사람들 그냥 엎어지면 잔대 저도 잠을 못 자서 이렇게 암에 걸렸는가 봐 스트레스 있고 그러는 거죠 치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치매 치매 약이 뭔지 알아요 먹으면 재우는 거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잠 많이 안 자면 조심하세요 치매 걸릴 가능성이 아주 커 웃는 분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야 돼 푹 자면 치매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지옥 갈놈들이죠 특징이 뭐냐 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지옥이야 밤낮 쉼을 못 자야 쉬지를 못해 밤낮 잠을 자지 못하느라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망가 야망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도 그래 경제력도 세지고 힘 세지고 하면 좀 쉬면 안 되나 조금 부자 됐다고 조금 힘이 써진다고 무슨 패권이 어쩌고 중화가 어떻고 자기가 중심이 어떻고 그러니까 그게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도 그거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죠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사시고요 부르심으로 내가 쉬운 게 재능이라고 했죠 거기에 미친 듯이 집중하면 승리한다 그게 마지막 29절이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천한 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선다 예수의 앞에 선다 그런 뜻이겠죠 자기 일에 능숙한 자 뭐예요 재능에 미친 듯이 집중하는 거 쉬운 일에 미친 듯이 집중하는 거 뭐 힘들어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뭐라 그랬어요 재능에 미친 듯이 집중하면 경쟁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거기 종으로 부르심이 없냐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으면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선택하지 말고 부르심으로 지내래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종으로 부르심이 없냐 너무 애써가지고 종에서 벗어나려고 인생 걸지 말고 그냥 부르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살다가 보면 아 벗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억지로 또 종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게 있죠 형제들아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살라 그리고 24절부터 뭐 결혼해가는 문제도 나와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결혼을 해야지 주님 이제 9월이니까 석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러는 사람 결혼 못해 못하고 그냥 뭐 부르심으로 살겠습니다 혼자면 혼자고 외로움은 외롭고 그냥 살겠어요 그리고 항상 방식방식을 웃고 다니고 선교 가고 이러다 보면 결혼이 된다니까 옆에 남자만 가나 선교를 여자도 가고 여자만 가나 남자도 가고 또 우리끼리만 가나 가다 보면 또 가이드를 만날지 무사 아니면 베트남 사람을 만날지 너무 웃긴 얘긴가 어떻게 될지 알아 이거 어떻게 될지 아니면 뭐 사도래 팔초를 만날지 아니면 좋은 엄마 만나서 우리 딸을 소개해 준다 그럴지 모를 일 아니에요 모를 일 그러니까 잠깐만 선택으로 살라고 그러지 말라니까 부르심으로 사는 거지 아니 결혼 막고 쉬운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한번 되는 건데 자꾸 힘주고 애쓰고 자꾸 남자들 노래 보고 하니까 남자들이 무섭잖아 저 여자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생생을 웃고 다니면서 그냥 잠이나 잘하고 잠이나 밤낮 쉼이 없이 살지 말고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영적인 하나님인데 끝이 좋게 만들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종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3장 3절 4절 전장하겠습니다